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지사의 기본 문법편 마지막 시간, 복합전지사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중간태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태는 일반 영상과 쇼치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인데 그 수가 많고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제제잉글리시 채널에 올리게 되면 굉장히 산만해질 것이 두려워서 새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태는 이곳에만 올릴 예정입니다. 새 채널이요. 그리고 중간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새 채널에는 다른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겁니다. 자, 중간태를 한번 제대로 정복해 보시라고 하시면 이 새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중간태 일반 영상은 매주 토요일 8시에 올라갈 예정이지만 이 380개 중간태 동사 하나하나는 쇼치로 정리해서 가능한 한 많이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이제이 영어 이 에어링 모션에는 제이제이 영어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매주 토요일 9시에 메인 영상이 올라가고 이 부분이 잘 정착이 되면 주중에 올라간 영상들에 대한 스케줄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치사 부분 영상과 기본 개념 영상들을 함께 하시면서 이 전치사에 대한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잡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끝으로 기본 개념과 기본 문법을 끝내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전치사 심화편의 연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라는 품사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치사를 폐쇄적 품사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전치사는 새로운 단어를 자신의 영역에 잘 입장시켜주지 않는 대표적인 품사죠. 그 반대에 있는 명사는 대표적인 개방적 품사죠. 오늘도 새로운 단어가 영어 명사에 무엇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김치도 이미 옥스퍼드 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치사가 폐쇄적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그 수도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치사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는 겁니다. 논문마다 뭐 이 정도다 해놓지만 슬쩍 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복합전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라도 그 숫자를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우리만의 틀에 학자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를 해두면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 전치사 용법 1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정리를 위해선 전치사를 형태적으로 먼저 크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총 네 가지가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가지로 나눴죠. 단순 전치사, 복합전치사죠. 원래 영어로 하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놓으면 복합전치사가 좀 헷갈립니다. 뭐 이중전치사, 복합전치사, 때로는 합성전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복합전치사 영상을 찍을 때 컴파운드, 컴플렉스, 그리고 파티스피어 프로포지션을 복합전치사로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말을 헷갈리는 경우에는 뭐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심화학습 가면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는 체계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도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 영상 문법 1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치사 전체 사용의 90%는 10개의 전치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치사에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트레이닝해야 되는 것은 단순 전치사입니다. 우리 제주의 영어는 이 단순 전치사를 45개로 이미 분류를 했습니다. 이 45개 전치사가 전체를 휘저는 거죠. 복합 전치사는 전치사 전체 사용의 몇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세분화해서 컴파운드, 컴플렉스, 파티스피러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은 처음에는 오히려 전치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복합 전치사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단순 전치사가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복합 전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전치사들이 같은 전치사나 명사 혹은 대명사 등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합 전치사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 우리에게 작은 의문점 하나 있었던 것 바로 해결해보죠. 전치사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기껏해 150개 전후의 숫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딱딱 정리 못해놓는 이유. 전치사는 폐쇄적이라고 했습니다만 복합 전치사라고 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합 전치사는 개방형입니다. 새로운 전치사가 만들어져서 유입돼 버리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이곳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분사 전치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분사 전치사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개별적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전치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막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분사 전치사에 대해서 사전이 다르고 무법책이 다르고 논문들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전치사가 몇 개다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에서 그 숫자를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복합 전치사들을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넣을 것과 뺄 것 이것들을 마지막 영상 찍는 순간까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복합 전치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형태학적 접근이 복합 전치사의 구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와 전치사의 결합으로 생긴 복합 전치사입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와 전치사가 아닌 품사로 결합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사 전치사입니다. 사실 분사 전치사는 복합 전치사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따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복합 전치사에 넣었습니다. 분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복합 전치사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분사 전치사의 경우 가끔 ING라고 하는 접미사가 붙는 것을 전치사로 볼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몽에다가 ST, 최상급 전미사를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짐에 있어서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복합 전치사의 형태적 기본 접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합 전치사의 통사론적 접근입니다. 통사론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왜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냐는 겁니다. 앞에서 전치사의 폐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전치사의 개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폐쇄적이면 폐쇄적인 거고 개방적이다 하면 개방적인 거지 뭐 여기서는 이만하고 저기서는 저만한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논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전치사는 분명히 폐쇄적인 게 맞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는 품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전치사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개는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대 영화에서 이미 전치사들이 합쳐져서 복합 전치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중세 시대에도 그런 진행이 계속되었고 근대 현대 영화에 와서도 이런 유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분명히 폐쇄적 품사이지만 복합 전치사의 형태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복합 전치사의 개방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도 대충은 이해가 되죠. 의미의 제한성 때문입니다. 한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계가 생깁니다. 자, 의미를 좀 더 확장하거나 정교하게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분명히 선 안에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각형 안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만 쓰게 되면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이드를 쓰게 되면 이 물건이 이 사각형 안에 안쪽에 붙어있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re's a piano just inside the room 이렇게 말하면 이 방 안에 벽에 붙어있는 피아노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here's a piano just in the room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전치사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관념이나 의미로 발전해 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2나 up이 공간에서 시간, 시간에서 다시 관념까지 사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up과 2를 합치게 되면 관념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It's up to you 관념적이죠? 오늘 복합전치사를 형태적 그리고 통사적 정리를 통해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끝마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전치사를 어떻게 구별해냐도 중요하고 통사적 접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바탕에는 기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복합전치사가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 전치사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복합전치사는 단순 전치사의 합이나 단순 전치사와 다른 폼사의 합일 뿐인 겁니다. 자, 전치사를 제대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만날 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전치사가 가지는 기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장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기본 개념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을 이해하는 게 바로 원어민의 느낌입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